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이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매달 올라오는 그거요 4월 기준이고요 4월 17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7800X3D 요 신제품 추가해드렸고요 그리고 일부 메인보드 품절로 인해 권장 메인보드 가격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피 이 CPU 가성비교표는 CPU 가격만 보는게 아니라 메인보드 쿨러 가격까지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일부 마지막으로 3D제품군 성능수치가 제가 벤치한 값이 원래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전에 이제 퀘이사존이나 쿨앤조이 값도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파함해서 평균치를 내서 수정을 좀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이 데이터가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렇게 만든 표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번 표도 육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 우선 우리 고성능 CPU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2900F부터 7800X3D까지가 저는 아주 고성능 CPU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경우 게이밍 성능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줄지어 놨는데요 7800X3D가 초기 출시가 한 68만원 정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최저가는 64만원 65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한 70만원에 가깝게 소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최저가 기준으로 적어 놨으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살려면 최저가로 잘 구매가 안 돼서 조금씩 더 분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형 가격은 이렇습니다 이 7800X3D는 7900X3D보다 다소 코어 숫자가 적죠 얼마 적습니까? 딱 절반이 적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이드 성능은 진짜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리고 싱글 성능도 부스트 컬렉이 다소 낮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게 나옵니다 하지만 게임의 성능만큼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CCD가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D, CCD 있는 쪽에 데이터가 다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3D가 없는 CCD 쪽에 데이터가 넘어가서 느려지는 799X3D보다 7800X3D가 게임형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800X3D 이놈이 가성비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쉽게 그런 대답은 못 하겠어요 지금 총 한 27종 정도 되는 CPU인데요 여기서 등수는 15위로 중간 등급에도 미치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성능이 다소 처지기 때문입니다 이 멀티 성능 가성비가 좀 너무 안좋아요 하지만 게이밍은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4080을 QHD 쓴다거나 아니면 4090을 포켓을 쓴다고 쳤을 때 요 정도 위에 끝부터가 솔직히 성자가 별로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 끝에서 딱 그어서 보면은 게이밍 가성비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아 뭐가 괜찮아요 5800X3D가 더 좋지 라고 하실텐데 사실 보드랑 쿨러가게 생각하면은 5800X3D랑 비벼도 비빌만 해요 지금 이거는 단순 CPU 가성비 기준으로 본거고 전체 앞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특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800X3D는 가성비는 좋지 않지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어떤 용도로 쓸 때 아주 고성능 그래픽카를 쓸 때 4080, 4090 이런거 쓸 때는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를 보이는 제품으로 최고급 게이밍 CPU로 사용할 때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외의 용도는 어땠습니까 가성비가 다소 좋지 않기 때문에 강추하기보다는 하드코어 게이머 유저 그리고 주머니 사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CPU 정도로 생각하고 추천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는 7900X3D인데요 7900X3D가 다소 가격이 내렸습니다 공급이 좀 안정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RCP 달러가기 좀 하락을 했어요 그게 어느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는 100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원 같은 경우에도 소비전력이 높지 않아 가지고 쿨러나 보드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KS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봅니다 맞죠? 19등이잖아요 최상위 CPU인데 19등이면 나름 선빵한거에요 KS는 그냥 당당하게 꼴찌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다소 방안 온도가 좀 덜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랭으로 좀 고사양 CPU를 구성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900X3D를 한번쯤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7900X3D는 게이밍 성능도 7800한테 지고 멀티 성능도 7900X3D랑 비교하면 꽤 많이 쳐지고 근데 구성 가격은 얼마 차이가 안나니까 좀 갤럭같은 제품으로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3D 형제는 상당히 살만한 제품으로 보이네요 7900은 가격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900KS 인텔의 최고급 CPU죠 그런만큼 가성비는 저세상에 가있습니다 꿀지에요 발열도 심하고 온도잡기도 힘든 것만 있는게 아니라 온도잡기 힘들다는 얘기는 보드 가격이나 쿨러 가격도 비싼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패럴트가 좀 심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 목량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13900K는 그럼 어때요? 그래도 CPU 가격이 30만원 가까이 차이나니까 25만원 정도? 이건 좀 괜찮지 않나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799X3D랑 비교했을 때는 쿨러랑 보드 가격 생겼을 때 가성비가 다시 좀 떨어져요 특히 쿨러에서 돈이 좀 깨지는 바람에 얘가 20만원짜리 18만원짜리 쿨러 꽂으면 100도를 찍어서 살짝 클럭이 하락할 정도로 시네벤치 온도를 못 잡거든요 그럼 시네벤치 좀 과하게 굴리는 거 아니냐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보드 좀 싼거 쓰고 쿨러 좀 싼거 쓰면 블렌더에서도 온도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걸 할 때 온도잡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CPU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해야 재성능을 내는 CPU고 그만큼 전력소비량도 높고 거기에다가 전력소비량 높으면 뭡니까 발열도 높기 때문에 여름에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공랭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펜트를 생각하면 강추할 제품은 아니죠 다만 내가 진짜 전문가고 이 13900K를 잘 갖다 쓸 수 있는 용도에 잘합니다 그러면은 또 사는 건 말리지는 않아요 왜? 그런 분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어쨌든 추천 목록에 넣기는 힘들지만 고성능 CPU는 맞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텔 제품 같은 경우는 레버벌을 하면은 7950X3D랑 비교해도 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오버클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해보실만 하긴 합니다 어쨌든 13900K 시리즈는 데이머드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700K입니다 13700K은 여전히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CPU가격이 딴 거 대비 많이 저렴합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멀티 성능도 준수하고 싱글 성능도 준수하고 게임 성능도 잘 나오는 편에 속해요 물론 FHD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7900K, 7800K, 7950X 이 3D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소 처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4K급으로 가거나 아니면 QHD의 4070Ti 정도에서는 사실상 얘도 거의 차이 안날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제일 리뷰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 영역에서 램오버 적당히 하고 고사양 그래픽카드 꽂고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다가 멀티 성능 대비 비교적 비싸지 않은 구성이 가능합니다 위의 제품들보다 그래서 가성비가 확연하게 괜찮게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쿨러보드 포함 가성비가 이 위에 애들은 다 만원대가 넘어가는데 여기부터는 9천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27종 중에 가성비 9등까지 내려옵니다 꽤 괜찮죠 그래서 13700KF는 고성능 CPU의 가성비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노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음악 작곡을 한다거나 뭐 렌더링 이런 툴을 돌리신다거나 그럴 때는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게이밍 용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괜찮은 게임 CPU 사고 싶다 그리고 다용도로 쓴다 그럴 때는 좋은 픽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게임만 생각하신다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78003D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78003D로 넘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밑에는 58003D 이거는 보드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사기 좋은 CPU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 새 걸로 구성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700KF는 13700KF랑 평가는 동일합니다 다소 더 저렴한 대신 성능도 살짝 더 떨어지는 제품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구성 가격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보드나 쿨러 솔직히 저는 이 셋 중에 산다고 하면 약간 돈을 더 주고 그래도 KF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3D가 아닌 7950X, 7900X, 7700X 입니다 3D 제품이 아닌 제품군은 게임 성능이 솔직히 다소 떨어져요 물론 멀티 성능이나 싱크 성능은 경쟁사 대비 전혀 처지지 않고 비슷한 가격대 다른 제품만 하고 맘먹을 정도 잘 뽑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 이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게 아무래도 대부분 이자한테는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강추하기 좀 어렵고 이거랑 비슷한 포지션에 포지션에 더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제품이 뭔데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7900입니다 7900은 이 27종주의 가성비 6위로 꽤나 준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력 소비량이 워낙 적어가지고 뭐 2,3만원짜리 쿨러 커버되고 그리고 보드도 20만원짜리 보드로도 사실상 커버가 돼요 지금 18만원짜리 보드도 넣긴 했는데 뭐 저는 솔직히 권장하기는 한 22만원짜리 보드에 넣으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근데 그러라고 만든 CPU는 아니죠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드도 좀 싼 거 쓰고 쿨러 좀 싼 거 쓰고 저렴하게 맞춰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CPU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기세도 아끼고요 소음도 덜 시달리고 그래서 어쨌든 얘랑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제품군으로 넣어서 계산 때려버리면 6등이에요 6등 근데 멀티 성능은 꽤 준수해 맞죠? 꽤 준수합니다 13600KF보다도 약간 좋은 멀티 성능 근데 13600KF보다는 확실히 발열이 덜 나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도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총 구성 가격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13600KF 대충 40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보드랑 쿨러 포함하면 여기서 얼마 됩니까? 32만원 들어가니까 여기 20에 56 그러면 거의 총 구매 가격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계산이 잘 안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 13600KF 구성한게 CPU 쿨러 CPU 보드에서 약 70만원 그리고 7900이 구성되는게 76만원 정도로 한 6만원 7만원만 더 주면 7900으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메리트가 있는거죠 얘가 4등 얘가 6등이라도 가성비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더 조용하게 그리고 저전력으로 꾸밀 수 있다는건 충분한 강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13600KF 요거 발전이 좀 걱정되는데요 혹은 13600KF 일부 윈도우 10 쓸 때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요런게 걱정이 되신다면 7900으로 6만원만 더 주고 도망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면 13600K나 13600KF는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7900보다 구성할 때 비용이 더 적게 들고요 꽤 뛰어난 기준원 사물 정도로 뛰어난 게이밍 성능 그리고 싱글 성능과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말 고성능 비싼 애들 사이에 있어서 다소 아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딴 애들 가입 때가 60만원대 50만원대 70만원대 한다는 생각했을 때 얘는 30만원 후반이나 40만원 정도의 이 정도 성능을 낸다는 것은 충분히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7종 중에 4등 그래서 여전히 4070Ti나 4070 혹은 좀 높게 보면 4080까지 쓰기에 괜찮은 게이밍 CPU고요 게임만 하기 뿐만 아니라 멀티 성능도 꽤 잘 뽑아내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에도 좋은 CPU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 목록에 넣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요거 넣고 요 위에 애들 보면요 990 성능이 비슷한 애들인데 지금 얘는 가성비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전세대 12세대 i7 i9 자꾸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전혀 가성비 좋지 않습니다 쿨러 가격이나 보드 가격이 생각했을 때는 구성 비용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리고 성능 자체는 13600K랑 별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혹은 그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i7 산다면 절대 추천할 제품이 아니니까 이제 12세대는 무늬를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 거로 구매하실 때는 진짜 메리트가 없어요 중으로 살 때도 매우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7700K나 7600X 얘도 가성비 좋은데 언급 안하고 넘어가세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이거는 7600K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600K하고 얘네들하고 성능 차이가 얼마 안나요 매우 근접합니다 게이밍 성능 비슷하죠 그리고 신구성능도 비슷합니다 멀티 성능은 조금 차이 나긴 한데 7700K이 약간 높은 편이고 뭐 7600X는 비슷하죠 결국 얘네들은 뭐다 영역이 거의 겹쳐요 근데 7600K이 가장 저렴하죠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메이트는 다소 떨어집니다 분명히 가성비 2,3등이지만 굳이 이거 살 필요없이 7600K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따로 언급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12세대 어 제품 빼고 그리고 영역이 겹치는 애들 빼고 생각하면은 이제 추천 목록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7600K시거나 이게 게이밍 용도 여러분이 4070이나 4070Ti에 가성비 꽤 조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아 요거 게임 용도로 갈 때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만약에 좀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그 게임 하나 켜고 디스커드 켜고 유튜브 켜는데 이정도 다용도죠 그러니까 13600KF 가야 되겠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 다용도라는 뜻은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뭐 포토샵을 하면서 게임을 즐긴다든지 좀 하드한 레벨의 다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그런 작업을 하실 때 13600KF가 좋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게임만 한다면 7600KF 가시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취미로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원컴 방송을 한다거나 뭐 조금 더 다용도로 주식 단타도 초단타도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CPU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면 그때는 13600KF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은 혹은 그보다 좀 조용하게 짜고 싶다면 혹은 그보다 전기율을 좀 아끼고 싶다면 7900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확연하게 좀 높은 성능을 보고 싶다 하면 13700KF 게임의 성능에서 확연하게 높아지는 레벨은 아니고 멀티 성능이 확인이 좋아집니다 물론 게임의 성능도 다소 상승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4080, 4090쯤 갔을 때 얘기해요 그럴 때는 이 13700KF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짜 순수 게이밍용으로 끝판왕을 보고 싶다면 78003D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추천 목록 상위 CPU군 딱 정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퍼포먼스급 한번 보겠습니다 이 퍼포먼스급에 못 미친 애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아직 현역인 애들이에요 성능이 그럭적 잘 뽑힌 애들 네 여기서 이제 11세대는 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11세대 지금 새 거 사면 가성비 전혀 안 좋고 중고로 산다고 해도 가성비 안 좋거든요 빼세요 그러면 12세대는요 12세대는 딴 거는 가성비가 안 좋아 보이는데 12400F는 여전히 살만한 것 같습니다 20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이고 얘 게이밍 성능이 실제로 이 13500이나 13400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차이가 좀 난다라고 얘기할까봐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DDR4 메모를 썼는 거고 얘는 DDR5 메모를 썼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리뷰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DDR5 메모를 쓰면 대체적으로 게이밍 성능이 3%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12400F에 3% 붙이면 되겠네요 근데 뭐 4070TI급이면 3%까지 차이 안나고 4090급이 3%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12400F랑 13400F는 완전 똑같은 게이밍 성능을 보이는 거고 맞죠? 그리고 13400F와 13500의 게이밍 성능을 생각했을 때는 이 12400하고 13500도 겨우 2% 차이 나거나 진짜 차이가 많이 나야 3%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진짜 독인객인 레벨이거든요 독인객인 레벨 7600F에서 13600K 가는 것보다 더 적은 레벨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순수 게이밍 용도로 좀 인텔 거 가고 싶다면은 12400F 가는 게 정답이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어설프게 13400F, 13500F 갈 필요 없습니다 다만 13400F나 13500F는 멀티 성능이 꽤 뛰어나요 ECO라는 게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관련 혹은 클라를 다중 실행을 한다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이상은 이 위급으로 넘어갈 이유는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밍 용도로 인텔 거 보신다 12400F 하지만 나는 가성비를 생각하고 인텔이나 AMD 어느 쪽에도 선입견이 없다 찐 가성비 생각하시면 5600F입니다 5600F가 실 구매가가 12400F보다 확연하게 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CPU 가격에서도 2, 3만원 싸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드 가격이 쌉니다 EX-A310이라고 걸출한 제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보드 실 구매 가격이 적게 차이 나도 5만원 많이 차이 나면 6, 7만원까지 진짜 차이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CPU 가격에 저거까지 하면 글카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3060보다 3060T를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5600에 3060T 혹은 5600에 3060으로 게이밍 PC를 짤 것 같습니다 12400을 갈 바에는 램 용량을 늘리거나 SS 용량을 올리거나 아니면 글카를 한 단계 올리는 게 훨씬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5600이든 11400이든 얘네 성능은 빤합니다 빤해요 뭐가 빤한데요 이거 가지고는 4070Ti 쓴다는 건 좀 오바한 것 같아요 왜? 지금 당장에 13600이랑 13600이 기준급이 얼마나 그랬잖아요 얘가 100이죠? 얘랑 성능 차이 얼마나 안돼요? 10%나 차이 나요 그러면 4070Ti 120만원이죠? 거기에 10%면 12만원치 성능 손해보는 겁니다 여기 CPU에서 아무리 20만원 가까이 싸게 샀다 쳐도 12만원치 성능을 손해보면 사실 꽤 큰 폭을 손해보는 겁니다 아니 성년이 보드하고 쿨러까지 생각하면 한 40만원 차이 나지 않나요? 40만원까지 차이 안나고 3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내가 지금 글카 가격 기준으로 얘기한 거지 만약에 PC 전체 구매 가격을 얘기해 보십시다 4070에 13600K나 4070Ti에 13600K면 일단 200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200이 살짝 넘거나 240이래 되거나 아니면 4070이면 한 200 정도 잡히거나 그럴 건데 200이라 치고 200 거기서 10%면 얼마입니까? 20만원치에요 20만원치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4070이나 4070Ti급에 적합하진 않고 그래도 7600 정도 가야 7600 정도 가면은 13600KF랑 얼마 차이 안나거든요 얼마 차이 안나요 그리고 얘네 실 구매값은 얼마입니까? 얘네는 이거랑 많이 차이 안나요 여러분이 한 14만5만원 더 투자하면은 7600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600 정도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600이나 12400F는 3070에 QHD 쓰시거나 FHD 3060, 3060T에 있을 때 적합한 게임인 CPU에요 그리고 이 정도급으로도 여러분이 취미 용도로 하는 포토샵, 라이트룸, 영상편집 엑셀 이런거는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컴 방송하기에는 약간 CPU를 송출할 만한 능력이 안되니까 애매한 소리인데 그거 빼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다클라 대여섯개는 쉽게 돌리는 애들이에요 이 정도만 가도 나름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중용 PC에 쓰기에 적합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 넣어서 가성비 있게 짜는게 현 시점에서 구매하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돈 좀 여유있으면 이 두개로 넘어가시고요 가성비라는 얘기를 붙일거면요 그리고 뭐 게이밍을 생각 안하고 일단 멀티 성능 가성비는 13500이에요 이 구간에서 정말 괜찮거든요 멀티 성능 가성비는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렌더링 인코딩을 한다면 특히 영상 편집 같은 거 한다면 음악 작곡 같은 거 한다면 이 13500은 한번쯤 고민해봐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게 전력 소비가 높지 않은 편이라서 보드나 쿨러 값에 생각보다 크게 추가금이 들지 않고 CPU 가격만 어느 정도 투자하게 되면 확실하게 밑에 애들 보다는 뛰어난 멀티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 얘가 100% 성능이라고 가정하면 얘네들은 60% 성능 50% 중반 성능쯤 되거든요 그럼 무려 얼마 차이납니까 40% 정도는 차이나는 거죠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13500 정도는 추천해보라 할 것 같네요 나머지 제품들은 다 싹 다 가성비 없으니까 언급을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만 봐도 얘네들 가성비 없어 보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엔티티리라인이나 보시면 돼요 아니면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요정도급을 메인스트림으로 부르기에는 성능이 좀 떨어지죠 이제 i3급 그리고 옛날 i7급 어 일단 게이밍 성능은 그 반 1900이나 11700 예전 거 이런 애들은 지금 i100하고도 얼마 차이 안나요 게이밍 성능이 맞죠 얼마 차이 안납니다 얼마 차이 안나서 지금 막 좋다고 i9 구형 제품 사시는 거 가끔 보이는데 싸게 샀다 이러면서 성재님 11900 30만원에 오버하고 보드 10만원에 오버와가지고 보드 이거 엄청 좋은건데 제트보드 40만원 구상해서요 이제 스냅클라 받고 쓰면 가성비 좋겠죠 그런거 막 신나가지고 채팅 치는거 보면 아유 답답아 어휴 진짜 이런 느낌 들어요 여러분 이거 가성비 없어요 11세대는 이제 중국으로 살 생각도 하지 않는게 좋아요 가성비 없으니까 그냥 5600 쓰십시오 5600 쓰는게 베스트입니다 얘네들 멀티성능 5600하고 별 차이도 안나고 5600보다 조금 좋지만 12400하면 진짜 얼마차이 안나요 그러다가 게이밍 성능 이거 얼마차이 안나요 오히려 뭐 처지고 그래요 오후 아니지 이거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얘네들 가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5600에 EXA320 짜면 27만원이면 차요 27만원 30만원도 안하게 짜는데 여기 여기 CPU 20만원도 25만원도 뭔 의미가 있어요 보드하고 쿨러값 생각하면 얘가 역전이 되어버리는데 수냉쿨러 안쓰면 커버 안되는 수준의 애들이 많거든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차지 마시고 그리고 또 13100을 고르신 분들 꽤 많더라구요 13100도 가성비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 그 얘기한지 알아요 13100하고 12100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게임 성능 게임 성능 1%도 차이 안나 멀티 성능 멀티 성능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싱글 성능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뭔데요 아 네 리네이밍 한겁니다 얘 그냥 12세대 CPU에요 그냥 13세대라고 부착하고 파는거에요 12세대 i3이랑 거의 다른게 없어요 0.1클로 0.2클로 오는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3를 꼭 사겠다 하면 12100F로 가는게 맞구요 저는 총 구매가격이 5만원 정도만 더 추가되면 5600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아니면 최소 프레임 방어율을 생각해서 뭐 다용대로 쓰는거 생각해서 5600 넘어가는게 5만원 더 보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 경쟁금액에 한 80만원 된다 그러면 5만원이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10%도 차 안된 돈이에요 5만원 보태면 4코어가 6코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조금 업그레이드에 쓸 수도 있을거구요 그게 아니어도 당장에 모든 용도에서 조금 더 편할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12100 일단 요중에서는 그나마 낫다고 색칠을 해두긴 했는데 추천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5초지 백지는 조금 추천할만합니다 왜그냐면 얘 뭐 지금 가격보다 가성비 별로인거 같은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CPU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얘는 내장글픽 있고 기본적으로 6코어 기반입니다 그래서 12100보다 멀티성능이 뛰어나요 물론 싱글성능은 좀 처집니다 얘가 캐시가 좀 적거든요 그리고 게이밍 성능도 글칼 단다 그러면은 오히려 12700보다 좀 못합니다 근데 글칼 달지 않는 내장그래픽 용도로 아주 라이트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고사양 사무용 요런걸 한번 보신다 그러면 5600g 괜찮아요 효도용 컴퓨터로 쓰기도 괜찮구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해볼 만한거 같아요 그렇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 싹 빼겠습니다 굳이 갈거 없어요 그리고 진짜 진짜 추천할게 하나도 없는 하위 엔트리 혹은 로우엔드 제품입니다 얘네들 진짜 추천할게 없는게 보드가 싼게 다 단종이 됐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CPU 가격도 좀 있는데 보드 가격이 예전에 이거 5만 몇천원 6만원짜리도 있었던거 같은데 없죠? 네 저렴한 보드 요새 생산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다 단종대가 없고 8만원 10만원짜리 보드 써야된데요 아니 이거 8만원 10만원짜리 보드 쓸 바에 위에 5600에 EX-A310 받고 어 글쓰고 말지 심지어 CPU 가격도 요새 다 올라가지고 진짜 못 사먹을 정도 수준의 성능이 4100 이런거 안이상 다 10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아 그냥 한 6만원 더 보태고 두부의 성능을 많게 하고 말지 여기 애들은 일단 게임의 성능도 박살났지만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진짜 처참할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뭐 파일 하나 다운받고 있으면 인터넷이 렉이 걸려요 인터넷이 늦어서 렉이 걸린게 아니라 인터넷 속도가 충분하더라도 CPU가 못 받쳐서 렉이 걸립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거 같아요 궁금하시면 토렌트 한번 돌려보세요 셀러리나 팬티엠 그 하위라인으로 진짜 하 이거는 효도컴으로도 써내도 안되는 수준이에요 다만 예외로 줄만한건 요정돈거 같아요 라이젠 프로 시리즈 얘네들은 그래도 멀티 성능이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뛰어난 편에 속하죠 딸애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요정도는 내장 그래픽 효도용으로 나갈만 한데 가격도 뭐 12만원 이니까 확실히 더 저렴하니까 요까지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거 같아요 근데 나머지 제품은 싹 다 아닌거 같아요 간혹 효도컴이라면서 셀러돈 팬티엄 하위라인업 전세대 팬티엄 이런거 찾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 전혀 효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불편한건 불편한지 아시고 요새 많은 분들이 자식들 사진도 저장하고 가볍게 바둑 같은것도 두시고 그거 좀 트이신 분들은 또 바둑 인공지능도 돌리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낮은 사양의 PC 사주시면 불편함을 느끼실겁니다 파일 압축하는 것도 늘어요 이런거는 부팅도 조금 늦을 수 있고 그건 좀 오바인가 그건 좀 오바인거 같습니다 취소할게요 뭐 어찌됐든 부모님들도 충분히 빠른게 빠르다는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컴은 요정도 쯤에서 시작하시면 이건 뭐 구성하면 5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괜찮을거 같아요 자 그래서 요쪽에는 추천한 라인업이 4650 정도 밖에 없다 라고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혹시나 적정콜러라고 생각했던거랑 적정보드라고 생각했던게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면 요기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구요 자 오늘 추천은 요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떠든거는 여기에 추약이 되있으니까 한번 옆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거 같구요 영상은 여기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30분 영상이에요 하나도 안 짧죠 요번엔 자막도 안될거에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보십쇼 어 이미 다 보고 난 시점인가 실수했네 아 맨 앞에 그랬다 자막 안될겠다고 하하 그럼 저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